수조를 가득 채운 새카만 물질 낯선 모습의 가스레인지 거대한 기계 속 수상한 액체까지 이게 다 뭔가요? 저 모든 시설들이 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으악! 똥이요? 울산의 한 연구소 이곳엔 똥의 진심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똥으로부터 고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학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두는 똥! 그 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면 화폐를 보신 겁니다. 더러운 줄만 알았던 똥에는 사실 엄청난 가치가 숨어있대요. 원래 똥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3R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처리하는데 많은 물과 비용이 드는데 그렇다고 대변을 안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탄생한 특수화장실 비비화장실 비비는 앞에 비는 풍벌의 비이고요. 두 번째 있는 비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화장실 비비화장실에서는 똥을 진공으로 압축해 처리하고 압축된 똥은 연구소의 지하 저장소로 이동됩니다. 저장소의 똥은 이 거대한 탱크로 옮겨지는데요. 탱크 안에서 배양된 미생물들이 옮겨진 똥을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분리합니다. 1회 배설로 얻을 수 있는 바이오가스의 양은 약 20L에서 50L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0.2kWh에서 0.5kWh 정도 이걸 가지고 자동차 테슬라 같은 거 불리면 한 1.2km에서 2km 정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실제 이 연구소에서 가스레인지와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퇴비는 연구소 뒤편의 텃밭에서 사용된대요. 한마디로 똥을 위한 똥에 의한 연구소인 거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소중한 똥. 똥을 재활용하면서 그 가치를 발견한 과학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단위, 즉 화폐를 똥에 적용시켰습니다. 이름하여 똥보니 화폐. 비비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전용 플랫폼에서 인증을 하면 꿀이라는 가상화폐가 지급됩니다. 열심히 똥을 누고 모은 꿀로는 실제 돈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요. 저희 똥 한 번만 더 싸면 손수독제 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싸세요. 반말해 봐가지고 더럽게만 여겨지던 똥을 100% 아니 그 이상으로 활용해낸 과학자. 그는 왜 이렇게 똥에 진심인 걸까요? 환경공학자는 똥과 오줌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올해는 숙제입니다. 똥은 더럽죠. 그런데 더러움과 동시에 가치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나의 똥이 누군가의 에너지가 되고 퇴비가 된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보람이 있고 생태계에서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또 환경공학자로서의 의무고 분류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 과학자의 탐구 정신은 단순히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똥의 순은 가치를 찾아내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가상화폐를 통해 증명하려는 과학자. 그가 개발한 시스템은 아직은 이곳 연구소에서만 구현되고 있고 아파트나 군부대 등 공동체 공간에서의 시범 운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의 화장실 문화를 뒤바꿀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누구나 똥을 누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다. 퇴근하세요. 매일매일 똥을 누는 우리. 갑자기 제법 멋지게 느껴지지 않나요? 퇴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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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세요.